기아타이거즈 김도영 선수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정규 시즌 MVP로 선정됐습니다. 김도영 선수는 오늘 열린 KBO 시상식에서 한국 기자단 투표에서 101표 가운데 45표를 얻어 2024 KBO 리그 정규 시즌 MVP로 뽑혔습니다. 김 선수는 앞으로도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성원해준 팬들에게 감사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 김 선수는 또 장타상과 득점상 부문까지의 2개 부문을 휩쓸었고 기아타이거즈 마무리 정혜영은 세이브상, 웨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은 평균 자책점상 그리고 유격수 박찬호 선수는 2년 연속으로 수비상을 차지했습니다.